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연을 맡은 루티너지의 윤태안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시민들과 탄소중립을 10년 앞당기기입니다. 강의 내용에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앞으로 전남 앞바다에 신안의 해상풍력단지가 크게 생길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상풍력발전소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고국의 뉴스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현황은 어떨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게도 1인당 온실가스 증가율이 전 세계에서 3위였어요. 그리고 1인당 석탄소비량도 2위 그리고 미세먼지의 윤도 2위였어요. 지금 사실 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수명이 거의 2년 정도 평균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렇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사실 더 폐가 성숙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더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에 반대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대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저나 산소중립위원회라는 곳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2050년까지 산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목표를 수립하는 위원회이고 거기서 저희가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운 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3%에서 70%까지 높이자라는 목표를 세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지지만 과제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엄청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50년까지 70% 정도 재생에너지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투자하는 데만 해도 한 2,200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필요합니다. 2,2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는 정말 수많은 일자리와 수많은 산업이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산업 하나가 2,200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런 산업은 사실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사실 처음에는 고통이 좀 따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큰 리워드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작년에 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화석연료보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가 더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LNG 가스에서 생산된 전력의 발전 단가와 그리고 태양광의 발전 단가를 비교했더니 더 저렴해진 거죠. 아쉽게도 원자력에 비해서는 아직은 태양광이 좀 더 비싼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발전소만 만들어 놓으면 햇빛만 비추고 바람만 불면 사실 발전을 무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가격 하락이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에서 자원을 퍼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표상에 있는 지하 화석연료는 거의 다 저희가 캤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더 깊은 곳을 파야 되고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복잡한 기술들이 쓰여야지만 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퀄리티에 똑같은 질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태양광에서 온 전기나 아니면 석탄에서 온 전기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가족끼리 한번 오선도선 물어봐 보십시오. 많은 시민분들이 당연히 질이 똑같다고 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태양광 풍력에서 나온 전기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태양광 풍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나한테 더 이기적이고 나한테 더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런 추세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진 나라에서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태양광 하려면 산 깎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이는 풍경들을 다 덮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까지는 사실 이런 산에다가 나무를 베고 하는 태양광들이 많았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나무를 베고 하는 이런 태양광들은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던 땅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한번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량을 지금 단계에서의 효율의 태양광 발전기를 얼마나 설치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가로 세로 한 39km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이 한 1.5%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태양광으로만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30% 정도까지 달성을 하려면 우리 국토 면적의 0.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0.45%밖에 안 되면 그 면적은 지금 여러분들 즐기시는 골프장 면적보다 더 적게 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골프장 면적이 0.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땅만 있어도 우리나라의 태양광으로만 재생에너지를 30%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해와 남해, 동해 일부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해상풍력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지열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신재생에너지원들은 충분히 더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산을 깎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곳들을 덮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간헐성 문제입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있어야만 낮에만 발전을 하게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세게 불 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간헐성으로 지키려면 사실 에너지 저장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섬처럼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유럽은 덴마크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노르웨이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다양한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 전력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서 만약에 전력이 너무 많이 생산됐다고 하면 주변 나라에 팔고 그리고 적게 생산됐다고 하면 사업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이런 저장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우리 리튬 위험 배터리죠. 그래서 우리 L사와 S사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이런 배터리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도 충분히 이런 전기 에너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겨울쯤 텍사스에 한파가 와서 전력단이 생겼습니다. 다 전기가 끊기고 텍사스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전기를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텍사스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꺼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였습니다. 이 기가 팩토리는 보시는 것처럼 루프탑에는 다 태양광이 있고 그 내부에는 배터리로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외부에서 전력난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서 필요할 때 다 쓰다 보니까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 없이 간호성에 대한 문제 없이 내가 원할 때 충분히 전기를 쓸 수 있었던 거죠. 이 기가 팩토리를 조금 더 큰 범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섬 같은 그런 국가이지만 전력망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간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대안들 경제성 다 갖춰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큰 어려운 숙제가 바로 이 지역 수용성 문제입니다. 사실 이 태양광 풍력이 사실 우리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무나 환경 친화적인 설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역들에서는 환경혐오 시설로 인식이 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사업을 우리가 산업부의 정기위원회에 이렇게 인허가를 올릴 때 이렇게 민원 때문에 사업이 추소가 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용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먼저 선험적으로 해결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 있는 덴마크나 독일 같은 나라들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소 중에서 약 42.5%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게 되면 거의 160조 원 정도에 되는 자금을 독일에 있는 시민들 800만 명 정도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내돈내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이런 게 많지만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는 그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발전소에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보니까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 투자자와 가족들, 친구들까지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이익까지 안정적인 이익까지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사실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특히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소득의 100%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은 나라지만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투자했을 때에 국가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감면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저는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모델은 재생에너지에 어떤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모바일이나 웹으로 누구나 쉽게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발전소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장기간 얻어가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더 비전문가 분들, 일반 대중들에게 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2020년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런 풍력발전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사업이 한국판 뉴딜의 가장 베스트 사례로 뽑혀서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서만 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개척을 했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북이라든가 전라남도 그리고 전국의 다양한 지역의 600억 정도의 사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세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인데요. 세만금에는 앞으로 한 10조 원 정도 가량의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10조 원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한 거는 이 중에서 3조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을 전북 도민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최소 수익률은 7% 정도로 맞추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목표였고요. 사실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해상풍력 사업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48.5조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도민들 그리고 신안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지금 전라남도에서 열심히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고 최소한 2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우리 전라남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전라남도 전체 도민들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사실 호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태양광 풍력이 낯설거나 어려워하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돈 내 툴을 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어가는 경험을 한 번 하시면 더 관심 갖고 애정 갖고 보게 되고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져서 전체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한 앞바다에 있는 해상풍력부터 대규모 태양광 사업까지 기본 모델 자체가 이런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해결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훨씬 더 큰 도전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린 리커버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탄소중립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발전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서 그 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돈이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순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린 리커버리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꿈 그리고 우리가 함께 껐으면 하는 꿈은 누구나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탄소중립, 우리 시민들이 앞당길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미래를 우리 정치적인 리더분들 그리고 정부에 계신 많은 어떤 권료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